에빵마들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감기가 약간 이상해 오늘 샬랄라라네 어색이 샬랄라네 아 저 목소리 어떡해 우와 많이 오셨네 혹시 찍어도 돼요? 혹시 저도 찍어도 돼요? 저희는 찍어도 돼요? 여러분들이요 너무 많이 오셨네 나는 안 줄게 나는 안 줄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에이디아이 카메라보다 사진 또 이걸로 찍는데 야 잘 보다 우와 만원입니까? 영상은 금번에 찍은 거 오 비끄러 기다려 감사합니다 가족이 가족이